오늘 받고 성취대 하나님 말씀은 에버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내 아내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내 아내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대규라는 말씀 가지고 헤븐니 블레싱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미래 살릴 플랫폼 또 바수망대 안테나라는 주제로 2022년 세계 랩노드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WRC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메인타운인 RUTC에서 덕평 RUTC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각 교회 타운별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3강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플랫폼 그래 플랫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자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화하자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파수군은 아무도 못 보는 그러한 눈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파수군이 되자 안테나는 세계와 소통하자 2, 3, 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자 그런 메시지였는데 한마디로 플랫폼이 뭐냐 나의 영적 세계입니다 나의 영적 세계를 먼저 구축해야 돼요 나의 영적 세계 이 파수군이 뭐냐 나의 현장 세계 안테나가 뭐냐 나의 글로벌 세계를 구축하자 그런 메시지인데 정리하면 WIO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를 누리자 이걸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O-U-R-S 그래서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자 엄청 처음 듣는 분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헷갈릴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새가족들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 차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세계보호말 요원으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에베소스를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차리찬 이 감옥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스를 기루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스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이것이 12번 나오고 또 영광이라는 표현이 8회에 걸쳐서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7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5번 반복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체험하고 있다 감옥에서 사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 엄청난 풍성하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감옥에서 풍성합니까 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신이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리카라 하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세한 감옥에서 자기가 지금 언제 사형을 당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헤븐니 브레이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걸 사실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야말로 이 바울은 흥분되어 있는 이 바울의 가슴을 이것이 우리도 이런 가슴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야말로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수한 은혜를 날마다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처음 하고 있다는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삼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해분님 블레싱을 체험하게 되면 이 땅의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성삼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이만한 보좌화의 축복 이걸 체험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말인 2, 3, 7의 빛이 비치는 이런 놀라운 2, 3, 7 서밋의 빛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적인 문제 모든 세계화의 모든 문제들 나의 환경, 나의 모습 이거는 실제로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목숨을 영향받을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해분이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은혜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 가지고 일리, 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종기한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대부분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해분이 브레싱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속아요 그냥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해분의 브레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창세전에 또 단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양자의 축복하셨다 두 가지 선택에 구원해 주셨고 양자 삼아주셨다 영어로는 election adoption 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인해서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뭐요?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 리크레이션 재창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신 해분의 브레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스를 비롯해서 서신서를 쫙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도 아네스 인 크라이스트 헬라 말로 앤 크리스도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크리스도 아네스 크리스도 아네스 이 사상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한 것이 중심인데 예수의 것을 통해서만 예수의 것을 통해서만 사실적으로 해분의 브레싱을 처음 할 수가 있다 예수의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소가 현 주소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 크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크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24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원인사가 되어서 그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부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는 이 참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널비를 알아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삼성청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괴수가 그리스도에 된다는 그 깊이 깊이 무릎신앙 발목신앙 허리신앙 목신앙 다 달라요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널비를 알아 이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은 은약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체험되어진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보좌화합니다 나를 보좌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세상을 보좌화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계 모누승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헤븐의 브레싱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영작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세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죄삼의 축복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와 말려면 구속 속량 곧 죄삼을 받느니라 속량 곧 죄삼을 받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븐의 불혜승이 뭐냐 속량 곧 죄삼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헬라몰라 아포루트로시스 아포루트로시스란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 한마디로 속량은요 노예 상태를 해방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킨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로 서지만은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노예를 양자로 삼아 버려요 양자로 삼아서 완전히 신분을 받고 줍니다 또 주인이 그 값을 치루어주고 이 친구는 정말로 노예하기 아까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대가를 다 치루어주고 너 자유야 자유인이라는 정표를 받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도 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런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런 속량의 개념을 영격으로 적용시켰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의 노예가 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저의 노예 저의 노예로 시작한다 로마서 6장 17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본래 저의 종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의 종이었다 에베스 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을 흐물과 절어 죽었던 존재요 죽었던 존재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호세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온갖 저주가 다 받았던 우리의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이 진노의 자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단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정체성이 바로 저의 노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의 노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가운데 짓는 윤리도덕적 죄 그 죄를 말합니다 그 죄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도 죄긴 죄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는 본질상 달라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불신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창세의 3장 상태의 불신자 상태 가장 큰 죄에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삭시 뭐냐 죄삭시 사망이다 그래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히브리구장 입철죄로 가면 죽음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이 심판이 바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면 자살에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살에도 골치 아픈 세상 피곤한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며칠 전에 저는 WRC 있었는데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파트에 한 사람 떨어져 죽었다 그 경찰이 문을 두드리더래 문을 두드려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 여기 사람 떨어졌대 그 옆 우리 선이 아니고 옆 라인 선에서 떨어지고 죽으면 끝나느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죽음 이후에 이게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육체는 헐그로 만들기 때 헐그로 들어가요 얼마나 육체가 보잘것 없냐 그 화장터가 뭐 알잖아요 금방 얼마 안됐는데 나왔네 쟤만 나면 나와 쟤 조그만한 항아리 담으고 기념으로 담으고 그것도 먼지예요 싹 먼지가 없어요 헐그로 돌아가요 헐그로 지었기 때문에 먼지예요 먼지 난리고 끝이에요 그럼 끝나느냐 육체와 헐그로 영혼은 영원히 그래서 영혼은 죽는 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시오 그 뒤에는 심판이시리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 없습니다 영이시니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영생의 축복이냐 영 번의 저주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 다들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벌벌 뜹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 간증 많이 다니는 분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교도소 교도소 있을 때 보니까 사형당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그냥 말로 신앙생활도 별로 신동차나 보이는데 기독교인 사형서 중에 기독교인 개종한 예수를 믿은 거지요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변하나 단 한 명 또 사형틀로 올라오는데 주주한 사람 없이 찬양 부르면서 다 올라오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고 찬양 부르고 다 사형당하는데 전혀 흔들리 없는데 뭐 도사라는 분 내노라는 분 뭐 깡패 두목들 사형틀로 올라오는데 그 계단 올라오는데 끌고 올라오는데 전부 다 오줌을 사고 똥을 사고 올라오는데 사형틀 쳐다보면서 올라오면서 올라오지를 못해 깡패 두목도 유명한 도사도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두려움 죽음 이후 죽음 이후 죽음 이후 담난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찬양하면서가 그 장로님의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심판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종교가 형을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안상웅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신천지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던 그 피로운 마음이 아마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 10장 12절로 14절이 사실을 받기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전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성천제림과 신분까지 싹 다 응급한 거예요 제3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7절로 18절에 오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들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필요 없다 바로 예수 그러니까 단번에 끝내셨다 예수 그 이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더 이상 양을 잡아갈 회생제물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때는 늘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속죄물을 들고 왔는데 그 속죄물이 뭐냐 예수 그 십자 이 죄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 피 그 십자 흘린 피 한국 교회 초기의 경상도 성도들이 성교사님들의 커피 한 잔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커피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찬성 가보면 그 피로 속죄물 얻었네 잔양이 있는데 여기서 그 피로를 경상도 바라고 하면 커피 커피 커피를 불러요 그래서 경상수 사람들은 저 커피 마시면 죄산받는 줄로 생각하고 커피 성교사님들은 커피 커피 뭐 웃자는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단번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다 사이 듣습니다 성경을 또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어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발전 없습니다 신앙 안산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 이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야 건강하지 이거 꽉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끝났다니까 그것이 법적 해방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법에 해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법적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적용은 생명과 승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은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죠 심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복음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 믿는 사람은 심판 없어요 아멘 영자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주어진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완전 자유함을 행복한 은양여정 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사무신 축복입니다 8절 봅니다 인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어진 속량 곧 죄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왜 죄삼 왜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 원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촌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원래 상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질서가 깨지면서 혼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2, 3, 7, 7 나라 5순종족 보금화예요 우리가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만물을 위해서 길을 들여야 할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그것이 여기 있다 담겨있다 11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이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 헤블리 브레싱이 뭐냐 바로 기업되게 하셨다 기업이란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기업 이런 기업을 생각하는데 본문의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 성경의 기업이 뭐냐 재산 소유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젊은자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신 기업이라 자식의 기업이라 잘 들으세요 다시 한 말씀 부모의 가장 큰 재산이 뭐냐 자식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가장 귀한 소유는 자식이지요 자녀 자 그러면 예수 거이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우리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 재산이에요 자녀라고 자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런 신분인가를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 그런 수준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던지라 우리가 서울시민같이 살지만은 우리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서론이에요 진짜 불러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 수준에서 살아요 이 땅 가치관 가지고 부신자 거의 똑같아요 그냥 착각하고 살아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꼬마들은 울고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실현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세상이 다 깨가 쏟아질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주마 안 될 줄 안다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묵은듯 선생님을 봤는데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인 줄 알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던 줄 안다 육군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고 엄마들은 내 아이는 천재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여자가 웃으시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 있는 줄 따라한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자할 줄 알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 안 속는다 착각한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잖아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착각은 일평성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착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착각입니다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영적 VVVIP다 그거 여러분이 오늘 잡아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 다 믿어지면 열등의식 우울의식 비교의식 이거 다 사라집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이 내게 무슨 말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흔들릴 이유가 뭐 있냐 말이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다 제가 착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말씀들의 이유는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했어라도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영적 본질입니다 육체 가지고 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런 거 자꾸 쳐다보고 자꾸 반응 보면요 여러분 늘 슬프다니까 늘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늘 속는 거예요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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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에요 속아 이사이 군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신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만 점검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바라볼 때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노래 안 불렀어요 하나님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요 자식 보면 미칩니다 좋아가지고 우리 청년회는 잘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 이기지 못한데 그것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분 우리 하나님이 찢어져 찢어져 왜 당신 말해주니까 그래서 설교자 전도자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48절 운명에 다 빠져나온 겁니다 전화할 때 정인될 때 이 비비를 아세요 특별히 우리를 기업삼으셨다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가 대기업을 하다보면 아들이 상속되잖아요 이건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적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 척보 이 권세 얼마나 큰지 휘불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누구냐 상속자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부하해 주십니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느끼세요 그래서 주님을 느껴봐요 온몸으로 그분이 내게 계시잖아요 아멘 천사 보호받을 권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상속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신분인데 상속자가 천사와 비교를 다 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데 영계 모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해븐닛 블레싱 이걸 삶의 현장에서 이사시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역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븐닛 블레싱이 제3의 축복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영적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3의 이 축복의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성교입니다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핵심은 바로 전도와 성교 2, 3, 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2, 3, 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에 세임받게 하여 주옵사사 저는 라스트 전원검뿐만 아니라 기도원용사 포함해서 기적 박수금 비밀결사다 홀리메스 심지어 직격금한 모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이 2, 3, 7 나라 오천 종족 세임받게 하여 주옵사사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현장에 서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거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거의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거의도 예수 거의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계 모든 선수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영적 영적 수준이 되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이임천란 오천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수임받으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용제 모든 성도들이 헤븐니 블레싱 성자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이 제3의 축복과 기업으로 삼으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평생의 이 축복 속에 떠나지 않고 속이는 사단에 속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날마다 영적 점검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 되기도 와 주옵사서 예수 그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